다음은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논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이마저 위협하는 용납하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특히 확진 이후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하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데에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묻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을 왜 정치 쟁점화 하시는지요 집권 여당은 연휴 직전에 정부의 대대적인 특별 여행기간 동료 그리고 다량의 할인 쿠폰 발급 등 안이한 대응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모인 많은 국민들은 정부 여당에 호소하려 온 것이지 정광훈 목사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할 집권당이 본인들은 빠지고 오히려 국민들의 덮어씌우는 정략적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급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미래통합당은 정광훈 목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함께 한 적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걸 굳이 엮으려고 애쓰시는 게 안쓰러워 보일 뿐입니다 지금 정치는 국민들의 안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쟁의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남탓 공리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방역조치 하나이라도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마저 정치 공학으로 활용하는 끝에 그간 충분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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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